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입티비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도구많은 동전을 갖고 나왔는데요. 정말 저도 이제 선물 받았지만 굉장히 신기합니다. 미사용 동전인데요. 미사용 동전하고 견주어 봐도 거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회전광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독특한 수집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동전 수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동전 수집은 미사용이 있구요. 사용자가 있겠습니다. 미사용은 그 관봉이나 롤에서 나오면 미사용이다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서비스로 받거나 사시는 경우에는 그 개인 주관적인 양식을 믿을 수 밖에 없죠. 양식을 믿을 수 없고, 그 다음에 이건 카트 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제 회전광이 나오는데 회전광이 있느냐,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미사용이다 이런 걸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이런 걸 사용자 라고 하는데요. 일반 은행에서 갖고 와서 뒤집는 건 거의 다 사용자라고 보십니다. 거의 미사용이 있을 수가 없죠. 가끔 그 자루 전체를 2020년이나 17년이나 이런 걸로 갖고 오시는 게 있는데 그건 아마 룰을 까서 갖고 오신 게 있고 아마 그레이딩을 보낸다면 미사 등급 받으시면 미사용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레이딩은 인증이죠. 미사용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사용자를 이렇게 광약 세척 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연산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도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를 약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변형에 대해서 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제는 기본 이제 변형이 세척이 있는데요. 사용제하고 준미급 준미급을 미사로 만든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다. 이거는 이제 사기죠. 사기. 세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더러운 거를 보기 좋게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하는 걸 세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오용 하는 거죠. 오용 남용 하거나 오용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세척은 그냥 이렇게 더러운 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보기 좋게 만드는 거다.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이게 이제 스케트에프 막 붙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하고 이런 거를 세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척도 있지만 복원 복원은 리스토레이션 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던 거를 동전을 훼손하지 않고 변형시키는 거를 이제 복원이라고 하는데요. 유튜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고대 동전들 복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. 우리 예를 들면 인생이 막 유튜버님이 이제 산탄 가 가지고 더러운 흙 제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녹 제거하고 그런 거는 복원에 가깝다고 봅니다. 그거는 세척이라고 보면 안되고 엽전을 엽전을 지금 볼 수 있는 예 볼 수 있는 거로 만드는 거 예 글씨를 예 볼 수 있게 뭐 흙을 제거한다거나 녹을 제거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복원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. 예 산탐에서 갖고 온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복원해서 예 산탐에서 갖고 왔다 해서 파셔도 어 뭐 이렇게 미사용으로 파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걸릴 게 양심에 걸릴 게 전혀 없는 거죠. 이거는 굉장히 그 정당하게 파실 수 있는 겁니다. 이제 도금 이 중에서 저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도금이라는 걸 이제 처음 접해서 여기 도금 이라는 걸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. 도금은 뭐냐? 변형이냐? 그 동전 우리나라는 이제 동전을 녹여서 그 다음에 뭐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큰 범죄라고 하는데요. 어 외국에서는 그 동전으로 눌러 가지고 펜이 같은 거 넣어 가지고 1센트 넣어 가지고 뭐 미시시피 뭐 이렇게 찍는 것도 사실 가능한데 한국은 굉장히 엄격합니다.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정했을 때 이 도금은 그런 변형이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복원이냐? 복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도금은 그냥 카테고리를 세척하고 도금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자세히 보시면요. 이렇게 예 66년도 하고 67년도 예 그 다음에 예 99년도 회전강도 있어요. 약간 그 색깔이 약간 금 색깔이라 약간 레디쉬 하다 그래서 약간 붉은 기운이 조금 있구요. 미사용은 약간 노란색 기운이 있습니다. 그리고 회전강이 있고 얘도 회전강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도금에 드는 비용은 개당 한 2천원 정도 한다고 해요. 계속 제가 보니까 인터넷 100을 보니까요. 이런 거에서 사고 파시는 분들은 굉장히 파시는 분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 도금을 해야 되니까요.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좀 약간 아예 우리가 모르는 그런 템은 아니고 마니아층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저도 이제 도금을 처음 받아봐서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이거를 얘기 하긴 좀 그런데요. 한 세트 정도는 예 모아 두는 것도 예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. 이건 하기 전에 그 도금을 굉장히 그 이물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도금에 들어가는 거라 동전 상태들이 굉장히 그 깔끔하고 이쁩니다.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서 미사용이다 이렇게 파시면 안되겠지만 예 도금을 했다 하고 파시는 것들은 정당한 수집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어떠셨나요? 예 도금에 대한 그 생각들이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건데요. 예 저도 이제 받아보고 싶다고요. 음 일반 동전 들하고는 미사용은 완전히 좀 약간 틀리지만 굉장히 동전이 보기가 좋아서 예 한 세트 정도는 예 수집을 하고 싶습니다. 예 좀 신기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알아봤구요. 도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. 좀 더 도금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2차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